국내산 농장직송 24년 횟 복분자생과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농장직송 24년 횟 복분자생과 판매합니다. 산속 청정지역에서 깨끗하고 옹골차게 익은 열매를 산지 직송 택배 배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예약 상품으로 예약 후 중도 취소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6월 12일에서 17일경 예약 후 일괄 선착순 출고됩니다. 복분자는 남성에게 좋은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도 다량 들어있어 콜라겐 생성을 돕고 기미를 유발하는 멜라닌 색소도 억제합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2kg 79,000원 무료배송 5kg 149,000원 무료배송 10kg 259,000원 무료배송 국내산 농장 직송 24년 횟 복분자생과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